안녕하세요. 강남 YBM 원탑 토익 박진영 강사입니다. 토익 정기시험 기출문제집 4탄, 1000RC, 테스트2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5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풀 문제는 102번입니다. 자, 102번 ABCD 보기를 먼저 보셨습니다. 보기가 비슷하게 생겼죠? 그럼 저런 경우는 문법 문제이기 때문에 빈칸 앞, 뒤 위주를 보면서 정답 힌트를 찾아보겠습니다. 빈칸 앞을 봤는데 CAN, 조동사가 나왔어요. 그럼 조동사 뒤에는 항상 원형이 나와서 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서 그 다음에 조동사 뒤에는 원형을 또 먼저 쓰시면 안 됩니다. 빈칸 뒤도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빈칸 뒤에 약간 스토얼이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이때 스토얼은 명사로 나온 거 아닙니다. 동사원형으로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 스토얼 동사 뒤에 벌써 목적어자래에 1TB까지 동목 이어졌던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동사랑 동사원형이 벌써 나왔기 때문에 그 사이를 삐짓고 들어간 LY 부사 정답은 C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일단 잘 실수 없이 푸시려면 스토얼의 뜻을 완벽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스토얼이 원래 명사로 쓰여서 가게, 매장으로도 많이 쓰이죠. 근데 만약에 가게, 매장으로 쓰였다면 이 모양으로 잘 쓰이지는 않겠습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가산명사라서 매장이 하나 있다 그러면 A STORE. 매장이 여러 개라면 STORE, Z, 언, S 붙여야지 또 옳은 표현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가게로 나온 게 아니라 동사원형 저장하다는 뜻으로 나온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장을 할 수 있을 겁니다까지 해서 조동사 다음에 원형 나왔고 그 다음에 목적어자래에 1TB까지 최대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를 삐지고 들어가서 securely,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왔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LY 부사 자리도 한 번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LY 부사 자리가 여러 가지 자리가 있긴 하지만 오늘은 조동사랑 원형 사이, 이 자리 많이 삐집고 들어가죠. 그래서 부사 자체가 친한 거 사이를 많이 삐집고 들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뿐만 아니라 BPP 사이, BING 사이도 굉장히 삐집고 많이 들어가니까 부사 역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10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7번 문제는 ABCD 보기가 서로 다른 어휘 문제네요. 그래서 해석도 하셔야 되지만 문법적인 지식도 필요한 문제이긴 합니다. 진행해 볼게요. 자, 일단은 앞에 사람 이름 나왔고 뒤에가 역시 또 대문자 대문자로 회사 이름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근데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뒤에 있는 회사를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리고 뒤에는 AS부터 시작해서 전명구, 전명구 직책이 나왔는데 이런 경우는 정답은 C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JOIN이라는 단어를 평상시에도 많이 쓰죠. 저희와 함께하세요 할 때 JOIN US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 JOIN 뒤에 회사가 나오면 그 회사에 무언가 멤버로서 가입하다는 뜻도 있고 회사에 무언가 직원으로서 입사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JOIN이라는 삼형식 하동사가 함께 목적어를 써서 이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Vice President 부회장님으로서 이렇게 들어온 거였습니다. 정답은 C를 체크하시면 되는데 이때 해석으로만 하셔서 B로 가신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단어는 Resign, 사임하다 라는 뜻인데 해석으로만 하면 저 회사를 사임했다 이렇게도 쓸 수 있을 것만 같잖아요. 근데 문제가 Resign은 굉장히 유명한 일형식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이렇게 회사를 쓰지 않고요. 만약에 쓰게 된다면 Resign from 어떤 회사로부터 그만두다. 아니면 Resign as 어떤 직책으로부터 그만두다. 사직하다, 물론하다. 바로 뒤에 이렇게 전명구들과 와야지 곧장 뒤에 목적어를 취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토익에 자주 나오는 일형식, 삼형식, 동사의 문법적인 특성을 비교하는 문제인데요. 제가 대표적인 일형식 자동사와 삼형식 타동사 뜻은 같은데 약간 뒤에 목적어를 취한 모양의 다른 아이들 정리를 해왔습니다. 자, 여기 있는 삼형식 동사들은요. 곧장 뒤에 목적어를 쓰면 돼요. 그래서 참가하다 할 때 Attend 행사 곧장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질문에 곧장 대답하다, Answer 다음에도 목적어 곧장 쓰면 되는데 이 왼쪽에 있는 일형식 자동사는요. 곧장 목적어를 받을 수는 없고요. 뒤에 특정, 본인들이 선호하는 전명구와 같이 함께 옵니다. 그래서 Participate in, Participate in, Respond to, 그 다음에 Comply도 규칙을 따르다 준수하다 쓸 때 Follow랑 많이 경쟁 구도로 나오거든요. Follow는 그냥 쓰지만, Comply는 Comply with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Resign 하는 단어도요. 그냥 혼자 뜻만 외우지 마시고 Resign from, Resign as 같이 덩어리 채 외우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11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2번 ABCD 보기를 봤는데 서로 비슷한 문법 문제입니다. 문법에 좀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데요. 오늘은 지금 주어 자리에 이렇게 다음에 빈칸이 나왔잖아요. 근데 좀 더 보셔야 돼요. 오늘 정답 힌트는요. 뒤에 동사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항상 주어 동사는 여러분들이 꼭 찾아놓으셔야 되는데요. 뒤에 After, 전명구, 묵구, Go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동사가 Go예요. 그러면 지금 저때 괜찮은 아이를 찾아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혹시라도 Most, Picturely, 주원줄 알고 그 다음에 여기 Go를 썼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Switch. Go는 저렇게 S로 끝나지 않은 단수 취급하는 명사와 쓸 수 없습니다. Go는 이거 앞에 주어 자리에 복수랑 함께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정답은 D가 됩니다. 그러면서 앞에가 이렇게 복합명사까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차근차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어, 동사 이 둘 중에 한 자리를 뚫어놨을 때는요. 항상 제일 먼저 Switch를 보셔야 됩니다. 근데 Switch라는 게 영어 잘하는 사람들도 조금 헷갈려하세요. 우리나라 말은 Switch가 없거든요. 영어에만 있는 거라. 그래서 항상 주어를 찾았으면 주어를 대명사로 바꿔서 S로 안 끝나는 단어는 단수 취급을 해서 It is, It has 이렇게 가셔야 돼요. 만약에 오늘도 주어가 이대로 끝났으면 It goes, It takes 이런 것처럼 It has처럼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재라 동사 S를 붙였어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냥 Most Picture 혼자 주어가 될 수 없었던 거고 그리고 주어가 오히려 S 붙어서 복수면 They, They가 그들, 그것들 다 되거든요. 사람의 복수, 사물의 복수 다 돼서 이렇게 S로 끝나는 명사는 They로 바꾼 다음에 They are, They have, They go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S를 붙인 Frames가 정답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대부분의 사진 액자들은 Go, 함께, Go, On Sale, Sale을 하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간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 아셔야 될 게 Picture이 만약에 주어로 쓰였다면 Picture도 가상명사거든요. 그래서 앞에 Most와 함께 쓰이면 그때는 대부분의 사진들 꼭 S를 붙여줬어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아니 액자 틀에 끼어진 사진들로 쓸 수 없겠냐 그럼 Most Pictures 여기 이렇게 S가 붙었어야 돼요. 그래서 문법적인 것도 잘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복수명사랑 가상명사 중에 쓰셨을 때 가상명사 복수명사랑 쓰는 수량용 용사를 좀 외워두시는 게 좋긴 합니다. All, Most, Many, Multiple, Multiple도 토익에 나오면 이거 거의 다 복합적인 이란 뜻이고요. Numerous, 많은, Several, 몇몇의 Future 들어가면 일단 무조건 복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2번 또 문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ABCD 보기 역시 또 비슷합니다. 문법 문제네요. 그래서 전체 구조를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오늘은 주어동사 아까 제가 꼭 찾으라고 했으니까 주어동사를 일단 찾아보셨는데 FUNDS가 주어로 나왔고 그 다음에 have been added까지가 동사로 벌써 나왔어요. 그 다음에 구조를 묶어보니까 to the budget까지가 전명구 for부터 이렇게 전명구를 묶을 건데 앞에는 아까 복합명사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명사해가지고 picture frames 이렇게 근데 이것도 복합명사로 만들어줄까 봤더니 여기 복합명사는 주로 맨 뒷단어에만 주로 S가 붙어요. 앞단어에는 S를 잘 안 붙입니다. 그래서 여기 expenses, 비용들 어쩌고까지 이렇게 복합명사로 잘 안 갑니다. 여기서 이렇게 잘라주시고 with the new building까지가 전명구로 묶어주시면 돼요. 제가 계속 괄호를 좀 치고 있었는데 문장 구조를 좀 구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일하게 너무 해석만 하지 말고 해석과 구조를 같이 보셔야지 고득점이 많이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주저를 먼저 찾았으면요. 그 다음에는 LY 부사, 전명구, 투부정사, 접속사, 이런 것들이 수식어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괄호로 좀 많이 묶거든요. 그래서 같이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어동산 다 나왔고 전명구만 세 번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혼자 무언가 수식어가 필요한데 혼자 다닌 수식어구는 일반적으로는 LY 부사를 쓰시는 게 편한데 LY는 없었고요. 그럼 그때 또 혼자 올 수 있는 수식어가 바로 PP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약간 네모껍세로 표시를 했잖아요. 앞에 있는 명사 약간 꾸며줄 때 오는 애들인데 이렇게 막 다 생략되고 PP만 이렇게 혼자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자리 PP 쓰고 넘어가시면 되는 구조였습니다. 이때 PP는 동사는 아니고 뭐뭐 된 이란 뜻이에요. 근데 특히 associated는 with와 함께 붙어서 많이 쓰는 관용구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associated with 뭐와 관련된 외워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건물과 관련된 비용들까지 해석까지도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때 associated with 뿐만 아니라 related to, based on, compared to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으니까 기억해 주세요. 125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5번은 아 보기를 먼저 봤는데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전체 구조 보시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은 막 저 앞에까지는 안 갔어더라도 여기에 it을 조금 잘 보셨어야 돼요. 등위상관접속사 but한 다음에 앞에 주절이 있었고 but 다음에 또 다른 주절이 시작을 하는데 이런 파트 5에서 이렇게 주어자리 it이 나오면 저거 거의 대부분은 가짜 주어입니다. 지금도 it is unclear. 그것은 불확실하다. 라고 했는데 그것이 뭐지? 그것이 아직 안 나왔어요. 영어는 원래 앞에 긴 걸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원래는 주어가 굉장히 길었는데 너무 길다 보니까 뒤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원래 주어자리에 허수아비처럼 it, 가짜 주어를 해놔서 그것은 불확실해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진주어가 이어져야 됩니다.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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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사실은 아직 불확실하다. 이렇게 왔어야 돼요. 그래서 가주어 it 나오고 원래 주어자리에 오는 그 절을 저희가 명사절이라고 부릅니다. 절이 오긴 한데 명사 역할을 했다고 해서 그래서 보기 중에 명사절을 찾아 써야 돼요. 명사절을 정리하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절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원래 대절, 외덜절, 입우절, 의문사절까지가 있어요. 종류가 좀 많아요. 근데 오늘은 보기 중에 찾았더니 일단 because랑 before은 명사절로는 못 쓰여요. 그냥 앞에 완벽한 문장이 나오고 뒤에 이렇게 부사처럼 붙는 부사절 그런 접속사절 역할은 하는데 명사절은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되고 if절과 which절만 후보로 들어간 거예요. 명사절을 쓸 수 있는. 이때 if는 또 만약에도 아니고 weather과 동의어로 뭐인지 아닌지의 여부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이 if절에는 완벽한 절이 와야 돼요. 근데 오늘은 이거는 좀 완벽하다고 보기가 그렇습니다. for는 원래 가산명사라서 이렇게 혼자는 못 써요. a phone, the phone 이런 식으로 한정사가 붙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완벽하다고 보기가 좀 힘들어. 명사 앞에 한정사가 좀 빠졌어. 그래서 여기 쓸 수 없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나머지 의문사들 중에서도 when, where, why 하는 완벽한 절을 써야 돼요. 하지만 의문사 중에 which, which는 또 다른 두 가지 쓰임이 있거든요. 의문 대명사로도 쓰이고 의문 형용사로도 쓰이는데 의문 형용사 때 모양이 딱 이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한정사 빠진 명사가 나와요. 그리고 명사를 빼고 보면 뒤에서 좀 불합벽하기도 하고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which 다음에 곧장 한정사 빠진 명사 나오고 그 뒤에서 불합벽한 절 이렇게 오는 게 바로 정답. which 쓰시고요. 해석은 정말 형용사처럼 어떤 느낌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불확실합니다. 어떤 phone이 become available first 먼저 나올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이렇게 들어간 거였습니다. 정답은 which로 체크해 주시고요. 근데 which가 나중에 이렇게 phone이 빠지고 올 때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which 다음에 그냥 동사, 보 이렇게 오는 불합벽한 절이랑 올 때도 있어요. 이때는 의문 대명사라고 해서 which가 그냥 어떤을 넘어서 어떤 것까지 느낌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약간 which가 명사 역할을 한다, 의문 대명사라고 하고 오늘은 폰앞에서 꾸며주는 어떤 형용사 역할을 한다 라고 해서 의문 형용사로 나온 거니까 기억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6번 가보도록 할게요. 126번도 어렵지 않아요. 문법 문제입니다. 보기 비슷해서 빨리 가볼게요. 앞에 how to, 사용하는 방법, use까지 나왔는데 use가 또 굉장히 유명한 타동사거든요. 그래서 동목, 목적어 있고 그 다음에 properly로 날아가면 됩니다. 부사로. 그럼 이 중에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 와야 되니까 명사 찾아보겠습니다. 이때 명사 누구죠? 정답은 B 쓰시면 됩니다. 이거는 구분하기로 저번 강좌 때부터 조금 제가 부탁을 해드렸는데 원래 weight까지가 S가 좀 붙어서 정신 없긴 하지만 weight는 무게를 재다, 무게가 나가다 그냥 동사고요. 거기 다음에 T자만 딱 추가를 해버리면 weight, 여러분들이 운동할 때 나 weight 뭐 들었어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무게, 역기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거는 트레이더의 도움을 좀 받아야죠. 그래서 적절하게, 역기, 웨이트를 갖다가 사용하는 방법을 갖다가 수업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조심하셔야 될 게 C를 좀 조심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weighty라고 나오면 이때 T, Y로 끝나는 게 주로 형용사죠. 무거운. 저희가 평상시에도 바쁜, busy. 쉬운, easy. Y로 끝나면 주로 형용사고요. 특히 Y로 끝나는 것 중에 weighty, 무거운, lengthy, 긴, faulty, 결함이 있는, sturdy, 되게 튼튼하고 견고한 Y로 끝나는 형용사, 토익이 말이 나오니까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28번 가볼게요. 자, 128번은 ABCD 보기 비슷한 문법 문제입니다. 앞에 있는 once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때 once가 뭔지 잘 보셔야 돼요. 이때 once는 once가 크게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부사로 한 번, 부사로 한때 이거 말고요. 접속사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예 접속사 다음에 절이 와서 부사절 역할을 하면서 일단 한 번 뭐를 하고 나면 일단 뭐를 하자마자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이가 시간, 접속사절, 부사절로 나왔던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 접속사절 안에 동사를 쓰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스위치 같은 거 해서 동사자리 아닌 건 지워버리시고 a, b, d 중에 구분을 하시는데 시제 잘 보기로 했었죠. 저희가 주절에는 벌써 can 나왔습니다. 그럼 미래에 우리가 시작할 수 있을 거다라는 뜻이었고 지금도 모든 사람이 일단 도착을 하고 나면 우린 시작할 수 있을 거다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will, 미래 같은 거 못 쓴다고 했었죠. 저희가 시간 접속사절에는 아무리 미래를 쓰고 싶어도 미래를 못 써요. 이 주절이 괴롭히기 때문에 약간 부사 가지 역할이라서 약간 뭔가 부가적으로 붙는 역할이라서 저희가 붙을 수가 없거든요, 미래가. 그래서 미래 대신에 현재나 현재 완료로 항상 강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기 중에 그냥 현재 시에는 없었죠. 현재 진행은 좀 별로였고요. 또 그냥 현재 완료를 써서 일단 한 번 도착하고 나면 이런 뜻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30번도 가보도록 할게요. 130번도 a, b, c, d 보기가 비슷한 문법 문제입니다. 빈칸 앞뒤 보면서 정리를 할 건데 이게 약간의 함정이 있었죠. 저희가 employees, 주어까지 나왔고 뒤에서부터 주격관계대명사가 이렇게 꾸며주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쯤 되면 이제 동사가 나오겠지 하면서 동사 자리인 줄 아시고 여기다 a나 c를 엄청 쓰셨을 텐데 조금 더 인내심 있게 봅시다. 뒤를 봤더니 여기 of a service 이렇게 붙고 should contact, mr. lee까지 나와서 주동목, 뒤에 진짜 동사가 벌써 있어버렸던 겁니다. 그럼 여기 자리는 수식어 자리잖아요. 동사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보기 중에 c, d 지워버리시고 이 중에 뭔가 수식어처럼 들어갈 수 있는 나이 정답은 b, to honor 쓰시면 되겠습니다. to honor은 이 투부 정사에서 온 거라 지금 뭐를 하기 위한까지 나와서 저 사람의 30년의 그런 경력을 기념하기 위한 그 저녁 행사에 참가하고 싶은 사람은 이 사람들 연락을 하세요. 이렇게 이어진 거죠. 지금까지 일단은 파트 5 봤고요. 이제 파트 6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6는 139번부터 142번까지 이메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메일에서 일단 받는 사람들이 Light Idea라는 그 업체의 Customers, 고객님들입니다. 어떤 소식 때문에 이메일을 썼나 봤더니요. 이 업체에서 Price Increase, 가격을 증가시킬 거래요.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좋은 소식은 아니었네요. 그래서 이 가게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의 가격이 올라갈 거고 이 표현을 좀 읽읍시다. 이때 Effective는 언제부터 시행하는 이라는 약간 표현이라서 효과적이냐 하면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4월 17일부터 가격을 올릴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가격을 올릴 거라는 그 소식을 듣고 얼마씩 올리는 거야?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특정, 자세한, 세세적인 가격들은 그 다음에 뭡니다까지 나왔어요. 근데 오늘도 문법적으로 좀 볼게요. 일단 목적 없으니까 일형식 자동사를 쓸 자리고 그 다음에 뒤에까지 읽어봤더니 여기에서 For Details, 세부적인 사항들은 영업사원들한테 연락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니까 아, 가격이 오르긴 하는데 그 세부 사항들이 다 달라.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고객 붙잡고 물어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이 지금 붙잡고 물어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들어갈 자리는 가격이 상승하긴 하지만 그 가격들은 다 다양합니다. 라는 뜻의 정답은 Very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항상 조심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쓰는 Thank you very much 할 때 그 Very가 아닙니다. 여기는 E고 여기는 A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Various, Variety 그 단어의 동사입니다. 근데 다양하다는 뜻인데 원래 또 가격들하고 많이 와요. 어떤 매장 가셔서도요. 아, 여기 얼마예요? 물어보면 거의 다 점원들이 가격들 다 달라요. The Price is very 되게 많이 쓴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 가격들은 다 다양하구나. 그 상승폭도 다양하고 가격들도 다 다양하구나. 그래서 저기다 B 쓰시면 되고 여기서 분명 오를 거라고 했는데 갑자기 또 감소를 시켜버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전체 내용이 가격이 상승한다는 내용이지 감소한다는 내용은 없어요. 갑자기 가격을 내리진 않겠죠. 그래서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40번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40번인 ABCD 보기가 비슷한 문법 문제 되겠습니다. 전체 문장 구조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 모든 주문들, 주어는 이미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빈칸이 나오니까 또 동사를 쓰고 싶은 그런 느낌이 막 들기는 하는데 조금만 참으시고 뒤에 진짜 동사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뒤를 봤는데 After this date까지는 전명구로 날아가고요. 여기에 Will follow 동사가 이미 나와버렸습니다. 동사가 나왔으면 여기다 또 동사를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보기 중에 동사에 해당하는 Will be received 이거는 쓰시면 안 되겠고요. 그럼 나머지 수식어구들 중에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정답은 바로 C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명사 뒤에서 ING나 PP가 이렇게 수식어 역할을 하면서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때 결정적인 차이점이 PP는 이렇게 혼자 옵니다. 수동적인 표현이라 뭐가 된 혼자 오고요. 그 다음에 ING는 능동적인 표현이라 목적어와 함께 와야 돼요. 뭐를 하는. 그래서 만약에 A, B가 오려면 뭐를 받는 약간 이런 식으로 뒤에 목적어도 있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목적어 없이 이렇게 수식을 해주는 거라 정답은 C, received를 쓰시면 되겠고요. 해석도 수동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든 주문들이긴 한데 그 날짜 이후에 받아진 접수된 그런 주문사항들은 새로운 가격표를 따를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까지도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트 6는 마무리 짓고요. 파트 7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파트 7은 단일 지문 153번부터 154번까지 텍스트 메시지 체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텍스트 메시지 체인은요. 일단 주로 회사에서 많이들 이렇게 하잖아요. 요즘은 연락을.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유추 문제가 좀 나와요. 대놓고 뭐를 말하진 않는데 이 사람들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유추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때 특히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의 관계성에 여러분은 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둘이 무슨 관계냐. 이런 걸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사람의 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은 마이클 리우시라는 사람이 먼저 이제는 문자를 보냈는데요. 하이잖아. 약간 다정하게 불렀어요. 좀 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표현을 좀 보셔야 되는데 대문자로 나와서 지금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업체 이름이잖아요. 고유명사. 근데 비즈 플러스만 또 보시고 아 비즈 플러스 거기 직원인가? 그래서 직원이 고객님이랑 얘기하나? 이렇게 가다가 내용이 또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 사람이 비즈 플러스 직원이었으면 뭐 may I help you?로 시작을 해서 this is 비즈 플러스 이렇게 왔을 텐데 그게 아니라 I at 비즈 플러스 장소정차 예시 와서 나 지금 비즈 플러스에 나와 있어 이 매장에 와 있어 라는 걸 밝힌 거예요. 둘은 동료입니다. 근데 왜 매장에 갔나 봤더니 이 너라는 제나 바트라는 사람이 부탁을 좀 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가 필요한 그 종이 사러 내가 대신 왔는데 겸사겸사 갔나 봐요. 그래서 갔는데 너가 찾던 그 종이 지금 없는데 I would have a stop. 재고가 없다. 다음 주까지는 계속 없을 거래. 다음 주나 들어온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가 말한 색깔이 아직 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색깔도 괜찮아?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때는 다른 색깔 뭐가 있는데? 라고 또 다시 물어봐요. 그랬더니 옐로우도 있고 그린도 있고 핑크도 있기는 해. 그리고 일단 이 제나 제나 바트라는 사람이 브랜드도 말해줬나 봐요. 난 이 브랜드에 이 색상이 좋아. 그것쯤 사다 줄 수 있겠니? 라고 해서 네가 좋아하는 브랜드에서는 이 색깔밖에 안 남아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슨 색깔을 원하는지 알았어요. 난 정말 파란색이 필요해. 그래서 앞에 있는 색깔은 다 별로였던 거예요. 파란색이 정말 필요한데 그러면 다른 브랜드에 혹시 파란색깔 종이 있을까? 라고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파란색이 있겠네. 근데 그 색깔들은 다 darker. 좀 어두운 파란색인데 약간 군청색 이런 거였나 봐요. 그리고 게다가 가격도 좀 코스몰 더 많이 나간대요. 어떻게 할까? 이랬더니 아, 시작 결론을 내립니다. 아, 그래? 그럼 forget it. 신경 쓰지 마. 그냥 잊어버려. 그냥 됐어. 못 되는 걸로 해. 막 이러면서 나 그럼 그냥 온라인으로 시킬게. 너 그냥 와. 이런 식으로까지 대화가 나왔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둘이 약간 직장 동료라는 걸 좀 아셨어야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읽어보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질문에서 리우 씨가 맨 처음에 말을 시작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럼 리우 씨가 나가 있는 비즈 플러스에서 원래 사려고 하는 그 종이에 대해서 암시되는 바는 있었는데 거기서 원래 사려고 했던 종이에서 지금은 이 파란색 어때? 라고 했었을 때 이거 darker, 어둡다고 하니까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가 원래 진짜 사려고 했던 종이 맨 처음부터 부탁을 받았던 종이는 특정 브랜드의 약간 그냥 파란색? 그러니까 darker, 어두운 거 말고 어둡다의 반대말. 좀 약간 환한 파란색이었겠죠. 그래서 정답은 A 쓰시면 됩니다. 맞지만 저희가 유추해서 푼 거예요. 자, 그리고 이쯤에 조심하셔야 될 게 비싸다는 거는 이 사람이 살려는 그 종이 말고요. 다른 선택지에 있었던 그 어두운 다른 브랜드 종이가 비싸다는 거였죠.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즈 플러스도 물론 나오긴 했는데 이때 나오는 Exclusively라는 뜻이요. 동의어 좀 써볼게요. 이렇게 하면 좀 어렵죠. Only 또는 solely 이런 거랑 다 동의어로 많이 나오는데 전면과 함께 나와서 오직 거기에서만 여기에서만 독점적으로 근데 오늘 이 사려는 종이가 비즈 플러스에서만 독점적으로 판매되는 건가요? 아니죠. 끝판에 내가 그냥 온라인으로 시킬게 라고 했잖아요. 다른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팔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옳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 단어 잘 보세요. 이거 디스카운트 아니라 discontinue 약간 난독증 많이 유발하는 단어거든요. discontinue는 단종되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거 지금 단종됐나요? 아니죠. 여기 보면 다음 주까지는 계속 품절이 되어 있지만 다음 주부터는 들어온 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완전 단종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답도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의도 파악하는 문제 야 신경 쓰지 마 그냥 와 라는 거였죠. 내가 그냥 좀 배송 오래 걸려도 온라인으로 시킬게 그냥 와 라고 한 거기 때문에 지금 비즈 플러스에서 나가 있는 심부름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부탁받아서 나가 있는 리우 씨한테 야 비즈 플러스에서 사지마 라고 이제는 말했던 거였죠. 전체 내용 이해를 하셨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91번에서 195번 세트 이번에는 article 신문기사와 웹사이트와 receipt 영수증까지 나오는 3개 지문 가지고 푸는 문제인데요.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 첫 번째 지문이 신문기사잖아요. 신문기사는 한국말로 나와도 사실 되게 읽기가 힘든데 영어로 저희가 집중을 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한상 신문기사에는 고유명사 날짜 이런 거 사람 이름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크로폴드 앤 두벌 이라는 그런 매장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단어 좀 읽어볼게요. 이 매장이요 이번에 오픈하는데 브릭 앤 모럴 스토리래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이게 벽돌로 정말 지은 오프라인 매장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오프라인 매장을 열었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러냐면 요즘은 요즘 세대에는 옛날에는 다 오프라인 매장이 먼저였지만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막 흥하다가 온라인에서 붐을 타고 그 온라인 매장이 오프라인 매장으로까지 확장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경우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회사는 여기 보시다시피 온라인으로 되게 유명했던 소매업체였던 거예요. 근데 거기가 이번에 실제로 매장을 오프라인을 엽니다. 그거에 대한 신문기사예요. 살짝 읽어볼게요. 그리고 여러 가지 블랭켓, 플로우, 하우스올드그릇 그러니까 뭔가 집을 꾸미는 거나 그럴 때 집 안에서 사는 그런 집을 집 용도로 그런 쓰이는 뭔가 물건들을 판매하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번에 실제 오프라인 매장을 여는데 또 홍콩 안에서 열어요. 근데 숫자 조심하셔야 돼요. 4, 4개의 매장을 엽니다. 그럼 4개의 매장을 정리를 좀 하면서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일단은 오프닝, last month 지난달에, 지난 월요일에 지난 월요일에 열었대요. 그래서 지금 날짜가 2월 18일이니까 그보다 전 지난주 월요일에 짜잔 하면서 오프닝 행사를 했는데 그때 4개가 어디에서 열렸는지 볼게요. 먼저 그때 또 매장을 종류를 좀 나눠놨더라고요. 먼저 부티크 스토어스 부터 볼게요. 저희가 부티크 스토어리라고 하면 약간 고급 제품들을 좀 조그만 매장에 판매하는 데예요. 약간 사이즈로 보면 큰 데는 아니에요. 약간 작은 매장들을 먼저 열었는데 거기가 이거 다 고유명사로 표시하셔야 돼요. Causeway Bay라는 곳과 Discovery Bay라는 곳과 그 다음에 성안이라고 해서 이 세 지역에서 부티크 스토어를 먼저 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추가하여 추가하여는 또 뭔지 볼게요. A Large Department Store 여기는 크다고 했죠. 그래서 부티크 스토어과 약간 상반되는 내용이에요. 큰, 약간 부서별로 나눠져 있는 Large Department Store도 문을 열었는데 그때 그 지역명은 Central District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가지 정리됐어요. 앞에 있는 3개 하나, 둘, 셋 그리고 여기서 넷 이렇게 해서 4가지 지역에다가 이렇게 문을 열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부티크 스토어리랑 그 다음에 Department Store랑 분류해서 또 특징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때는 와일절이 나왔는데 와일절은 이때 동안에가 아니라 반면위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부티크 스토어는 이런 작은 소형 제품들을 주로 파는 반면에 Central District Location 웹사이트입니다. 똑같이 그 얘기를 해요. 여기가 조금 더 정리되어 있네요. 그래서 보면 이 지역, 이 지역, 이 지역, 이 지역에다가 지금 매장을 연다. 아까 기억나시죠? 여기까지가 부티크고 여기까지가 Department Store이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은 5년 전에 원래 문을 열었다가 점점점 잘 되고 있어가지고 이번에 오프라인도 연 거고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의 가장 큰 장점은 이번에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을 직원으로 고용을 한 다음에 In Person In Person은 실제로 직접 만나서거든요. 실제로 직접 만나서 막 상담도 해준대요. 너무 좋은 일이죠. 그리고 대중교통수단과 가깝고 그 다음에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단어도 잘 모셔야 돼요. 저희가 온라인에서 그동안 Frequent Purchase Club 여기에 가입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Frequent은 잦은 Purchase가 구매니까 단골 구매 클럽이 있어서 마일리지 쌓고 이러는 그런 뭔가 멤버십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온라인에서만 있던 이런 클럽이 있는 사람들이 매장에 왔었을 때도 500달러 이상을 구매하면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라는 혜택까지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본 고객님이 구매를 했던 영수증이 나옵니다. 이건 영수증이라 오늘 고객님 이름 먼저 찾아볼게요. 메일린 뽕이라는 이 분이시고요.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셨네요. 그 다음에 산거를 봤더니 램프 전등도 사셨고요. 쿠션도 사셨고요. 플랜트 막 화분도 샀어요. 그리고 날짜는 2월 23일 날 사셨네요. 여기까지 정보를 보시고 그 다음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미즈 뽕씨가 어디서 구매를 했을까요? 라는 거였습니다. 이거는 세 번째 영수증이랑 첫 번째 질문을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아까 영수증 끝머리 부분에 이게 있었어요. Stop at our 인스토어 카페 이게 사실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매장 내에 카페가 있대요. 그럼 약간 큰 매장이겠죠? 거기 와서 For a treat 즐기세요. Treat 막 먹을 거 맛있는 거 먹으면서 즐기라고 했던 거예요. 그럼 아까 첫 번째 질문으로 가서 여러 개 매장 중에 부티크 매장은 너무 작고 그래서 카페는 따로 없었고 거기 Departmented Store 그 Central District에 있는 곳에 보시면요. 아까 카페가 있습니다. Onsite Cafe 그리고 여기 보면 Specialty Coffee도 있고 Tea도 있고 Light Snake도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Treat 같은 거 즐길 수 있는 거구나 를 보시고 정답은 D Departmented Store 이렇게 쓰셨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다 본문에 언급되어 있는 매장이긴 하지만 여기서 물어보는 거랑 일치한 거는 Departmented Store이었어요. 자, 그리고 195번 갑시다. 이번에는 미즈 펑시에 대해서 암시되는 말을 찾을 겁니다. 근데 그때는 뭐 여러분들 이것도 연결고리 연계 문제인데 3번 지문 2번 지문 같이 보시면 됩니다. 3번 지문에서 아까 영수 중에서 총 여기 4,500달러가 나왔는데요. Less 할인된 금액 있었어요. 10% 그래서 할인을 받는데 아까 10% 할인받는다는 거는 두 번째 그 홈페이지의 맨 마지막쯤에 Frequent Purchase Club에 가입하면 10% 할인받는다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B로 가시면 됩니다. 이분은 Frequent Purchase Club 멤버다. 정답은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오답보기를 지금부터 정리를 해볼 건데요. 지금 그 고객님께서 여기까지 맞아요. often buys 자주 샀다는 거죠. 왜냐하면 Frequent도 잦은 오픈도 잦게 자주 라는 뜻이니까 그리고 이 매장에서부터 산 것도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음식을 자주 산 거예요. 여기 음식 파는데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음식이 아니라 가정용품 파는 데였는데 이런 식으로 반쪽이 함정 지워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녀가 쇼핑을 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영수증까지 있었으니까. 근데 그랜드 오프닝 이벤트 동안에 한 거예요. 저희가 그랜드 오프닝 이벤트 날짜는 첫 번째 질문에 살짝 나왔었어요. 신문기사가 2월 18일 날 쓰여진 거고 그 다음에 지난주 월요일 날 그랜드 오프닝 이벤트를 축하를 했었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2월 18일 전이란 말이죠. 근데 영수증에는 2월 23일이 찍혀있었기 때문에 그랜드 오프닝 이벤트 후에 쇼핑을 했었던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프트 카드도 영수증에 보면 언급은 있었지만 거기에 적용된 금액이 없었어요. 비어있었거든요. 공란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기프트 카드를 이용했다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3중 질문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저희는 다음번 강좌 테스트 3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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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